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일본어 독학하고 있는데 오늘 좀 시간을 딴 데 많이 써서 일본어 이제 문법 쪽에 많이 써서 여기서는 그냥 내가 만약에 영상을 안 찍고 그냥 혼자 있으면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라는 걸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매질 결자죠. 이거는 격식 격자 이거는 뭐야 지을 조자 이거는 기다릴 테 가질 지구나 이거는 결단할 결자 아닌가요? 가까울 문자구나. 다시 이거는 움직일 동 나를 문자. 옮길 문자구나. 틀렸어요 그럼. 다 맞춰 그냥. 다시. 넷で会社を休みました. 넷で会社を 休みました. 열 때문에 회사를 쉬었습니다. 그러네. 이거 오늘 이제 추가한 문장인데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그렇지. 뭐뭐 때문에 넷で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일단 알맞춤으로 넘어가고. 세기를 각자. 이거는 매질 결자. 이거는 꾀책자. 이거는 기대할 기자. 만날 기자다. 그쵸?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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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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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 일은 위험을 동반한다. 그 일은 위험을 동반한다. 아 네. 맞네요. 어려움 누를까? 아니야. 그냥 어려움 누를게요. 솔직히 조금 어려웠다. 살이 쪘어요. 살이 쪘어요 같은 경우에는 야세 마시다는 살이 빠졌고 붙어리 마시다. 붙어리 마시다인데 붙어리 마시다. 근데 왜 붙어리 마시다라고 소리가 나지? 이거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부가 아닐까? 얘 왜 소리가 붙어리 마시다라고 하나? 붙어리. 붙어리잖아. 붙어리. 근데 왜 자꾸 녹음이 붙어리 마시다라고 하지? 아무튼 저는 붙어리 마시다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사용합니다. 이건데 목적이나 용도의 D가 사용될 수 있대요. 그래서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사용합니다. 사이언스. 사이언스는 가각우 아닌가요? 잠깐 잠깐 잠깐. 과학이잖아요. 가각우. 가각우. 과학. 가각우. 가각우네요. 다시. 엔드는 소시대. 그리고. 저는 도쿄 출신입니다. 제가 도쿄 출신입니다. 안 봐도 맞아요. 이즈레. 이즈레. 모치이루. 모치이루는 뭐를 이용해서 라는 뜻이죠. use one, make use of. 그쵸. 그 다음 이거는 도키도키라고 해서 때때로 sometimes. 도키도키. 도서관에서 홍을 읽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후원 책이니까. 오케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쇼일 시작합니다. 시간になりましたので 会議を始めます. 시간になりましたので 会議を始めます. 로우 카브 다이어트. 이건 탄수이 느끼 탄수이加物 탄수이加物인데 탄수이加物 느끼 다이어트 이렇게 될걸요? 탄수이加物 느끼 다이어트. 맞고요. 엔트라지. 컴퍼니. 파티. 이렌. 그레소. 소레데. 나노데. 소레데. 이거는 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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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라고 되어있는데 뭘 올리다라는 말도 되고 올라가도 될거에요. 아게 루. 아마 둘 다. 네. 그 다음 이거 55인데 기억의 공전이니까 자자라는 그룹이 나올거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걸 좋아하지 않아요. 러코가 스키 대와 あり마생 기억합니다. 내가 러코가 스키 대와 あり마생 이거는 비격식 현재 진행 부정으로 먹고 있지 않다면 타베 타베테이루가 부정용으로 가야돼요. 타베테이나이 가 돼야 되는데 근데 타베테이나이 타베테이나이 맞죠? 비격식이니까 이건 맞지. 6일 전에 일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되키마스가 들어갔잖아. 아, 되키루가 아니네. 되키마시다. 돌아왔습니다. 틀리긴 했는데 요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움을 누르고 식물,植物,植物 이거는 이제 失敗 失敗 나는 뭐 이런 건데 다이어트가 失敗したので 고카, 가코인가 고카인가 뭔가 글쎄요. 리그레트를 기억을 못하겠네요. 다이어트가 실패한 게 후회됩니다. 다이어트가失敗したので 고카이しています. 고카이しています. 다시 이거는 이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결단이거든요. 결단이라서 決める 글자 들어 이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는 결단하는 건 아직 이르다 이 얘기죠. 이 단계에서 결단하는 건 아직 빨리 I am satisfied because the students learned well. 세토 세토가 よく学んだので 만족 です. 학생이 잘 배워져서 뿌듯했다. 세토가 よく 学んだので 만족 です. 뿌듯했다면 과거용인데 뭔가 안 맞는 게 있긴 하네요. 유는 유니폼입니다. 이거 나 또 번역이 아흡파벳이고 유니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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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납니다. 맞네요. 이 카타카나의 아이오에오 아니고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될까 카타카나잖아요. 이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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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내 여자친구는 내가 공부하기를 바래 와따시 노 와따시 노 카노조 아니 와따시 노 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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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따시 니 모 뱅교 시대 호시 토 못 데이 마 시대 카노조 와 와따시 니 뱅교 시대 호시 아 마이 고 프람드 원 미 스테디 모 아 근데 더 말했다고 틀릴 거 아닌데 어려움 누르고 또 볼게요 그냥 옵션 키가 뭐 어쩌라고 내 키보드에서 옵션 키는 알트 입니다 네 요걸 뭐 런치 런치 러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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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본적이 없는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이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위기 아닌가요 오른쪽 기다리네 다시 이거는 수요비겠죠 수요일 수요비 남자친구 카레시 카레시 이거는 격식인데 현재 부정이잖아요 먹지 않습니다 타베테이나이인데 격식으로 바꾸란 거잖아 현재이고 부정 타베테이나이인데 타베테 아니야 타베마생이지 그러면은 그죠 타베마생이지 그냥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히꼬시오 교사니 타논다 라고 해서 이사를 업자에게 맡겼다 히꼬시오 교사니 타논다 맞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 뭐 쉬고 싶어서 더는 안 할겁니다 오늘 다른걸 한게 많아가지고 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nvenience